자 이번화는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화는 자 여기 다음에 거뭇거뭇해지는 땅은 다음화에서 보는 걸로 하죠 뿅! 어 만노로크의 소굴이라고? 아 와 상남자의 싸우 불꽃이 꺼졌고 어 눈이 색깔이 변했습니다 이제야 내 자신을 구했어 아니요 친구야 그대는 우리 모두를 구했어 오 야 뭐야 어 뭐야 36밖에 안 돼? 지옥 불정령이? 아 저렇게 저렇게 약해? 뭐야 파멸의 경비대 제가 스킬 중에 악마를 지배하는 게 있거든요 어디보자 42레벨 대상의 악마를 노예로 만든다 이거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써보겠네 너 악마 맞냐 근데? 어 악마네? 지옥 불정령은 약간 정령이 악마가 된 그런 건가 보다 야 대 얼마나 가야 되니 악마 지배 오 내꺼는 지옥 불정령 생김 어 야씨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오 야 겁나 커 겁나 세 보여 어 야 가만히 있어 너 찍어야돼 아 아아 가만히 있어? 오 야 지옥 불정령 능력을 내가 볼 수 있네? 주유의 화염 피해를 입힙니다 어 이거는 그 리포질이랑 같은 것 같네요 능력은 아 너 지금 어차피 좀 못쓰냐? 이거 주인공이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약간 약간 부끄러움을 좀 사는구만 이해하겠네 오 야 오 야 싸운다 끝내줘 아 이렇게 뜬다 지옥 불정령 이거는 썸네일 바뀌었는데 지옥마가 아닌데? 지옥 불정령인데? 겁나 약해 지옥 불정령 겁나 약해 근데 이거 나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시간 같은 게 안 나오네 얜 마나가 없구나 너는 좀 더 센 거 없나? 어 서큐머스도 있어 황천에 요녀래 예전에 쟤한테 죽었었죠 소아레스트 처음에 와 겁나 든든해 뭐야 어 겁나 든든해 든든쓰 얘는 든든이가 아니라 국밥이로 하면 되겠다 오 야 뭐야 만화 먹는 지옥 사냥 극혐 만화 먹지마 원래 생각하니까 리포시드에서 만화를 막 빨아먹었지 그래서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무슨 수비 미션 같은 거 할 때 아 뭐야 악마 저기 밖에 없어? 어 야 뭐야 얘는 아 뭐 똑같네 오 야 뭐야 저거 재앙 아즈레토크 오 쟤도 돼? 해봐야겠다 꺼져봐 어이구 너 시간제한 어디 써있냐 근데 뭐 써있지가 않냐? 아 써있구나 지배됨 상태네요 이 상태로 하나를 더 할 수 있나? 한번 해보죠 내려봐 일단 쟤부터 해 어 씨바 어 도와줘 어 만화를 흡수해야 시전자에게 이.. 이전합니다 특이하네요 근데 너 왜 공격을 안 당해? 아 왜 타겟팅이 안 바뀌지? 건방치게? 혼내줘 어 와 너 암석 주는구나 잠깐만 잠깐만 분위기가 좀 쎄하다? 가능하냐? 아 분위기 너무 쎄한데 잠깐만 잠깐만 내꺼 하자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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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 야야야야야 별로 안 쎄 어 야야야 쎄쎄쎄 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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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내가 맞겠네 아니 니가 니가 제거해줘 그렇지 오 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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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요 쎈데 쎈데? 정해요 정해 정해 아 제발 사라져 진짜 부탁해 나 썸네일로 써야돼 제발 진짜 사라져 부탁이야 너로 사기칠거야 잠깐만 제발 아 제발 지지마 진짜 앉을 수 있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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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하나 남았어 벌써? 어 겁나 잘 쏘는다 나보다 그냥 너 쎈데? 너 근데 좀 작다야 생긴 진짜 쎈데 와 온갖거 다 걸렸네 아주 그냥 어 근데 그냥 씹어먹는데? 내 예상을 깨고 다음 경험치 지똥만큼 들어온거 같은데 착각인가요? 니가 잡으면 안들어오냐 설마? 에이 아니지? 착각이지? 피해방상이지? 6300 야 확실하게 제 뒤레이식 서큐보스부터 쎕니다 150 어 이거 아닌데 뭔가? 37이구나 아 그래도 3... 이것보단 더 들어와야 되는거 아냐? 뭔가 좀 쎄한데? 야 근데 너는 썸네일 까면 좀 아니다 디자인이 진짜 쎄긴 한데 불의정령보다 훨씬 쎈거 같은데 불의정령보다 훨씬 쎈거 같은데 썸네일을 하기엔 조금 애매하네요 야 이 글씨까지 제왕 아즈레토크 도바키미 하수인 이거지이 야 이거 갑자기 꿀잼 됐는데? 얘 이런 데 진작 보내줬어야지 내가 재밌게 즐겼지 근데 뭐 희생해서야 그런건 없나요? 그런걸로 이렇게 쫙 뻘아가지고 야 이거 나 얘 풀리면 나 죽는거 아니야? 야 가자 캐리 좀 해줘 혼내줘 제왕이라 이말이 제왕 어이구 개재미있는데? 꿀잼 게임이잖아 5분이 이렇게 기네요 생각보다? 어 되게 재밌다 아 이거 두 편으로 나눠도 되겠는데 경험치 안들어왔지 지금? 아 웃기지마 아허허 씨바 이건 아니잖아 야 경험친 줘야지 줄건 주고 주고 받을건 받아야지 이거 너무하네 오오오오 씨바 그거 아니다? 그거 아니야 꺼지라고 이거 양마집에 같은 데서 가면 더 안되는걸로 알거든요? 하지만 한다 야이 뭐야 저거 헤이 겁나 커 쟤 내가 갖는다 이 너로 제왕으로 거인 잡는다 야 그만 그만 무서워해 넌 내꺼야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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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혼내줘 체력이 좀 후달리긴 하지만 오 4500이나 돼 미친놈이야 1300인데 내 만화랑 합쳐도 체력이 제보단 안되네? 특별히 저주 하나 걸어주겠네 이겨주시게 거인 대 제왕 아 근데 제왕은 키 좀 키워야된다 솔직히 전투력 굉장히 센데 타빙은 내가 하는거잖아 막타만 쳐도 겨우 아 근데 경험치가 좀 적게 들어오던데 그냥 약간 파티 사냥하는 것 마냥 들어오는데 굉장히 거슬립니다 아 경험치 편할 때 없으면 진짜 재밌을텐데 이거 누가 이기냐 아 솔직히 제왕이가 체력이 1500 적게 시작했기 때문에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도와줘야겠네요 내가 도와준다고 이길 수 있는거긴하니? 아 잠깐만잠깐만 왜왜그래 아 진짜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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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너 죽고 너 너 너 얼마 안남았다? 제왕아? 어떻게 된거냐? 어디가냐? 야야야 그런게 어딨어 반피 채우는게 1실버 나왔어 극혐 아 이거 재밌었다 아 확실하게 재밌네요 악마같은거 나오니까 여기 좀 맵이 자체롭네 정갈같은것도 있고 여기 레벨 몇이 사냥하는데지? 39 아 아 노우미야 또? 언데도 진짜 없어? 아 진짜 언데도 없어? 그냥 이 게임에? 아 어찌나꺼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하아 뭐 다음에 다음에 이제 뭐 산악구인을 잡는다던가 야이 에이 에이 다시 마무리하는데 꺼지고 다음에 뭐 이제 한편도 하고 한동안 아마 쉬고 다른게임좀 하다가 다시 와우에서 만넥찍고 할거 같네요 그럼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죠 수고하십니다 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 2 2 3 1 2